신데렐라, 왜 울고 있지?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야? 자, 그럼 이 요술 할머니가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. 샤랄라 둘라, 멕시카 둘라, 부비디바비두, 부부부부 짜잔! 어때? 예쁘지? 자, 신데렐라, 무도회에 갔다 와. 대신 12시에는 꼭 돌아와야 해. 알았지? 잘 놀다 오너라. 어, 쥬시. 아, 쥬시. 어, 쥬시!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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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자 이제 신어보세요 무슨 소리인가